아니 700개 안 넘을걸요? 무조건? 동이 동이 잠깐만 도남이 도남이 아아 빅키! 아 나 씨 오른쪽 손 좀 떼죠 아 나 샷건을 엣더 f**k out 야 지금 섹시했다 올라갔어 타고는 왼쪽에 딱 붙어있어 다 잡았어 뭐야 아 전퇴를 하자 두팀인데 서민 서민 카민 붙었다 저 아래 카지노 하나 카지노 하나 파란색 2층 그대로 아니 파란색 2층 그대로 여기서 어디야 왼쪽 오른쪽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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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카민 있었.. 카지노 있었다며 어 어 마지막에 있어 카지노 2층 통 컷컷 아 아 아 아 기절 어디서 담악한게요? 다들 여유있을 때 카톡 확인 좀 뭐야 에가 눌렀어 형이 누르고 싶다니까 누르지 누르고 싶다니까 눌러보자 뭐야 여기 백시로? 백시야 두 명 타고 있었다 했잖아 아 아 진짜 브리핑 안 듣는 거 봐 어 어 뒤에 또 온다 떤다 떤다 버그이 돌진쪽으로? 네 두 또 있어? 나 이게 생각이 없네 윈선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위치를 봐야지 지금 아직 그대로인거 같은데 하나? 지금 하나 그대로야 그리고 파란 2층 뒤에 하나 하나 보려 아냐 이거 단층집 내 앞에 단층집 파란집 단층집 쪽 잡은거 내 앞에 이거 노란색 지붕이 있어 아 종 붙어줄게 지훈이야 가자 2층집 라인 조심 이거 단층집이 계속 사라졌어 종이랑 종 기절 하나 더 있는거 몰라 내 쪽 1층 있다 그런거 같애 아 옥상 킬팩킹거 반대필 내 쪽면에 있을거야 내 쪽면에 내 쪽면에 있어 팩트기절 미니소던가 이거 맞았다 잠깐 멀리 멀리 쫓단다 살리고 있어? 어 남쪽 오겠다 집에서 뛰어오는거 봐야돼 파란색 나 이거 하나 이제 강나오네 강나오자를 왜 말을 안해 씨 싸풀좀 오른쪽 아래서 하나 더 뛰어오고 잡다 아이씨 굳다 던질거라 다 줘봐 확인 야매 호시 오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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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